i'm singing all the people Почему I'm playing, all the people 우리 auch 또 훼 staffing i'm singing all the people I'm not fine, I'm not as vertical, maybe i know 목소리 아니야 크래밍 işPrata 요즘가 휴게 분위기를 때려 아무논엔 나의 단척이 나를 걸려 다소서 도전 도전 도전의 여행들아 나를 알았던 너 지금 도대체 제이지 더 이상 어리지 않아 나의 최고 서른디 이 소리떡게 말이나 바다 바다 아플은 없어 아무리 가끔 네가 생각나도 I'm feeling it, I'm feeling it 사실 아무 생각 없어 What a story zilla Let's go 우리 고려대 학교 학우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논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에 따라서 저의 곡 길이가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마지막 순서인거 아시죠? 지금 집에 가면 도울게 없어. 오케이 연습 한번 하고 갑시다. 제가 You can handle fancy chas 하면 여러분들이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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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You can handle fancy chas What you can handle fancy chas What you can handle fancy chas Okay Nelly lets go Okay Nelly lets go Fizz 1 2 1 2 3 let go You can handle fancy chas What you can handle fancy chas What I don't like to fancy chas 오! Let's go! 시원한 벼를 짱 평범을 따장 아무도 날 못 건들네 내 친구들이 방패해 티키타카 티키타카 너네 자꾸 놀아 내 친구들은 너네 붙였다 깨딱 스티커티컵 콧나 시원 바람이 좋아 네스 유게라도 펜시참 요렇게라도 펜시참 I don't like your fashion style 다 비춰지니라고 하지마 예, 시어. Get your hands up, idiot. I feel a horror at a mini girl. All the crowd I'm a chug-e-buzz, baby. All the crowd I want to see is all the day. So, I'm so happy. Yeah, pull it out. So, I'm so happy. No, no.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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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Let me see. Let me see. Hey. 오랜만에 내 자기들 댄스보이 위에 엉덩이 덩덩이 완전 blow up 눈빛을 보내고 속으로 끌고 가 남자 새끼들 도대체 뭐가 그리 아리로워 셀폰은 넣어두기 사진은 둘이 있을 때 oh you know how we do it 밤새 에러 무빙 찍어도 난 내일에 중요해 네가 눈뜰 때 혼자 두지 넌 그니깐 다리 갈게 바빌라와 더 빛 아메리카쉬 제법이 형이란 불러줄게 원래 여자들한테 말해 저다 깨고 리에 에이 데이 아 데이 데이 이네만의 자고 뱅이 뱅이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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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러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예예 여러분 아주 좋은 날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제가 오늘 손님으로 온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날이니까 마음껏 즐겨주시고요 제가 다음 드려드릴 노래는 말입니다 제 노래 중에 나빠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주 지금 분위기랑 살랑살랑하게 잘 맞을 것 같은데 들려드릴게요 아는 사람 다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맛있는 냄새나서 되게 예쁘다 네 네 아무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다고 괜찮은 척해도 다 드러나는 걸 그루통한 입술 이제 겨울인 말투에 올 때 맘을 의심해 네가 제일 잘 알면서 미안하단 말에 입에 붙었어 넌 미안해 슬쩍 나를 꺼내보지만 넘칠 바비채 난 몸살내랑 그대 내 눈은 이래저래 꾹 늦었어 yeah 쓸데없이 핑계만 열어놓고 던게 날 알아줘 my baby 바보 같은 넌 그래 손 들고 내 눈은 이래저래 아 cultivated I can say oh yeah I can say oh yeah sweetkookie ول 금 feel 감사합니다 컷 분위기 정말 좋네요 역시 우리 고려대학교하고 여러분들 오빠 탕수육이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 꽤 오래된 일인데요 그날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열린음악회 라는 프로그램에 공개방송이어서 어디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비가 폭우가 너무 많이 내렸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비위를 많이 맞으면서 노래를 한 기억이 있어요 혹시 그 가요계 4대 폭우에 등재된 짤 보신 분 있으세요? 다 봤어요? 그럼 그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겠네요? 그 노래 무슨 노래예요? 그 노래 무슨 노래인지 모르네? 그 노래는 가끔이라는 노래가 들려드릴게요 그 노래는 왜 이렇게 해 줄 수 있죠? 그 노래는 여러 가지 정도 더 했죠? 그 노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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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뷰티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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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는 널 좋아하듯한 원여 미워해 사랑해 내가 널 멀어버린 심의 뒤면서 내가 안 흐러워 보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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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소리에 집중해주세요. 다음 노래는 말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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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노래는 저의 데뷔곡인 Hug Me라는 노래입니다. 렛츠고! Hug Me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너무 뜨거워서 구려 대학교! 원! 투! 원! 투! 끝! 렛츠고! 다시 한 번 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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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베비 베비!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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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따뜻한 눈빛으로 날 밟어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있어서 Yeah 떠나쳐있어서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 I like it, babe 서로가 하나가 돼 서로가 하나가 돼 오케이! 원! 투!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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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변이 없지 반짝거리는 눈빛 심장박동의 형태는 flow 위로 쿵쾅거리는 빛 너의 얼굴에 곡선은 조각가의 메스트로 빛 감상하고 있지 주도권을 주고받으면 조금씩 허락하고 있지 시각적인 하게 벗어날 오늘밤 we just having fun 감추기 싫어해 가면 11시 59분에 I'm the tower 너에게 몰두하고 있어 동공의 떨림과 향기와 조그만 여기도 사람에 으로 해운도 만나러 파트 discovery 컨셉 그게 뭐라고요? 고맙고 하! 고맙고 하! 고맙고 하! 고맙고 하! 레벨이 세 어이여! 세 어이여! 세 어이여! 세 어이여! 레벨이 세 코려 대! 세 코려 대! 세 코려 대! 고리 주 롸! 감사합니다. 세 코려 대! 세 코려 대! 세 코려 대! 세 코려 대! 어이여! 오케이! okay! 오케이 좋았어요. 그 다음 노래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혹시 휴대폰에 있는 플래시를 혹시 저를 향해서 한번 비춰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우리 혹시 모든 조명을 좀 안전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괜찮으시다면 저기 계신 분들도 좀 이렇게 휴대폰 플래시를 좀 배터리의 잔량이 남아 계시다면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아주 또 이쁘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벌써 2023년도 이렇게 거의 절반 가까이 지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학교 생활이랑 좀 건강하시고 좀 이렇게 잘 지내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항상 늘 건강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물론 뭐 이렇게 축제 즐기고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근데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제가 좋은 음악과 더 좋은 앨범들로 여러분들을 더 즐겁게 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고려대학교하고 여러분들 좋은 추억이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마지막 노래로 잊어버리지 마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너와 나 언젠가 밤이 되어도 번역할 수 없는 삶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다 같이 잊어버리지 마 뭐라고요? 잊어버리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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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차가운 두 번 놓치지 않아 대단하네 여러분의 차례야 영경 다할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뭐라고요?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마중하자 널 바라보는 지금의 영원하게 바래 혹시나 시간이 우릴 질투할까봐 다시 걱정돼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한 번쯤은 뒤돌아보기 부디 놓지 말아줘 우릴 계속 바라봐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Hamburg 잊어버리지 마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제가 그 아까 그 분위기에서 혹시 한 곡 더 부르고 싶은 노래 있는데 약간 방금 전 우리 분위기 있잖아요 네 불 한 번만 더 꺼주시면 안 돼요? 그 약간 이 뭔가 뭐랄까 아련한 분위기에 이어서 저의 노래 중에 제가 그 대학교 입시를 하면서 굉장히 저의 애환이 담겨있는 노래가 한 곡 있는데 지금 이 무대를 꿈꾸면서 제가 뭔가 만들었었던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2411 이라는 노래고요 그냥 한강에서 약간 버스킹 듣는 느낌으로 그냥 잔잔하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주세요 제발 ~~~ ~~~ ~~~ ~~~ ~~ ~~~~~~~~ ~~~ ~~~~~~~ ~~~~~~ 나보다 항상 밝아 만장동 점점 차고지 붙어왔진 네 옷은 동호대교지 나면 아프죠? 노래여 이것을 내 25번 연습실 다시 막차로 집에 돌아가는 게 동호대교 위 야경에서 위치 위스터낸 saving on my love heart 미어폰을 꼭 손으로 누가 물면대 닭통 무대에 휘가 보여 I'm doing this fabulous in my dream It's the best that you read It's the best I don't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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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Actual이 바로 내 가고 있는 내 가고 있는 내 가고 있는 내 가고 있는 근데 끝없는 Points Fuck 다가올 시선들을 외면하면서 또한 견뎌야 할 것도 허자할 거네 일하십던 인사애래 벅득 안 해 벅득 안 했어 매일 다짐했었네 포기하지 않기로 자견들어 변함을 버려 붙잡지 못해 나를 줘버릴 것과 내가 살편도 해 너무 많이 놀리고 사랑해 미안해 다짐했었네 다짐했었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우리 뒤에 고생해주는 저의 동생을 소개를 안 했군요 우리 Fancy Child의 밀릭이라는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밀릭이라는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밀릭이라는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밀릭씨 이제 곧 새 앨범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6월 6일날 6시 6년만에 나오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생해준 밀릭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고 우리 고려대 학우분들과 다음을 기약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히 저의 콘서트에 오셨던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오셨어요? 제가 연말에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콘서트를 어김없이 하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콘서트나 앨범이 나오면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신나는 노래를 한곡 불러드리면서 인사를 드릴게요 모두 소모를 위로 오케이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렛츠고 1,2,2 뭐 말라해 나도 또 물이 필요해 하나 해라 나랑 더의 빛이 파인 곳을 찾아다니 달콤하게 나의 돈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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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일 değil 하지만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są 안 들려 안 들려 1 1 2 2 넌 남자들 욕망에 가증나게 하면서 어째서 주위 여자들은 물을 매겨 옛마침 본체대로 대상대를 만나서 난 태연하게 돼야 낮이 술을 겨울 절과 태아오고 양해한 새생선을 맡길 거야 늘 척 경험하는 장소 앞뒤를 몰라 깜탄사 대신 넘친 척다리 쌓여야 광주 출신 아니지만 철아도 가 넌 겨울에 밤밤도 안 됐는데 자꾸만 지려해 baby yo 괜찮아 그만해 모르겠군이 질러 찢어져 찢어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꼬리 질러도 안 끝났어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으로 집중이 됐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집중이 됐어요 1 2 1 2 3 Let's go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Let me hear say oh yeah Say oh yeah Say oh yeah Say oh yeah Let me hear say oh yeah Say oh yeah It crush 감사합니다 Yes I have a Now we're going Let me hear Let me hear Yes Go We're going Let me hear 근데 솔직히 방금 노래에서 여러분들 좀 약간 많이 지쳐 보이긴 했어요 진짜 서울까 지쳤어요? 설마 지금? 지친 거 아니죠? 원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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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안 했던 노래인데 이 노래 이 노래는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는데 근데 신나요 신나 그냥 제가 뛰라고 하면 뛰시면 되고 그냥 소리 지르라고 하면 소리 지지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밀리 렛츠고 제가 여기다가 다시 아까 사인했는데 제일 잘 노는 구역에다가 던질 거예요 이따가 오케이? 오케이? 예예예 렛츠고 오늘의 승리의 손을 집어넣고 황트로 강탐한 일을 빼려 되고 그분이 고맙습니다 반가웨이기는 일을 빼면 안 할 것 같아 너와 함께 보고 싶어서 지금 생존한 선샷 Let's go! Three blue brown, I think Call me Laeamea 제가 시작으로 하기 싫어 내는 건 말을 못 더 이상 듣는 devi 안고 부딪le High onron is the story Hing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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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ng伊 modoаков congressong andez trademark naaya 1, 2, 1, 2, 3, let me go Let's go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I'm sure I look it We're gonna go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We're going to make som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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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more into it We're going to be done for the next day Look who's up, I'm still waiting for the next day Let's get it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여러분 다시 한번 위춤이 됐어요 위춤이 됐어요 5, 2, 3, 4, 3, 4, 3, 4, 4, 5, 5, 6, 7, 8, 9, 10, 9, 10, 10, 11, 12, 12,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9, 20, 21, 13, 15, 16, 17, 20, 21, 14, Let's go! Let's go! 여러분! 마지막으로 뛰축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뛰축이 됐어요! second을 차지 부분 1 1 2 1, 2, 3... 1 2 4 4 5 6 6 7 7 8 8 9 9 10 10 10 11.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